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저는 이 야당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의장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입니다.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을 쭉 옮기고 있습니다. 나는 언론 통제 방법을 잘 알고 있지만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을 잘 알지만 안 하는 것일 뿐이다. 류희린 방심위원장 해촉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배석자들도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진성준 본인이 류희린 방심위원장은 너무 문제가 많다. 굉장히 사실은 지금 류희린이 시끄럽게 하고 있거든요. 자기가 방심위에다가 민원을 냅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. 그 언론을 쥐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. 사정기관과 언론을 장악해서 임기 초기에 90% 지지율을 기록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까지 국정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. 사정기관과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. 이거는 중대한 방법이죠. 언론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. 이거는 중대한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제가 이 제야에 펜앤마이크를 차려서 나오기 전부터 줄곧 양대가치가 보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해왔습니다. 전국의 고등학교에 엄청나게 강의를 다녔습니다. 대학들도 많이 다녔습니다. 목이 쉴 정도로 다녔습니다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는 언론 통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이다. 사정기관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90% 지지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듣고 나왔습니다. 저는 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얘기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곤란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치받지 못한 그래서는 안 된다.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? 언론 통제한다니 그 발언은 잘못된 것이니 취소하십시오. 라고 얘기를 안 했어 이 사람은요. 이 발언은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들에 사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. 이것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. 나는 구태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.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. 나는 구태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. 나는 너희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.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. 단순히 혼자만 얘기한다. 이런 얘기하고도 다 다른 거죠. 언론 조작할 수 있고 언론 길들일 수 있고 사전기관을 장악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.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.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. 사과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사과를 해야 됩니다. 나 전 대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이런 식의 공과를 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요? 난 잘 알아. 언론 길들이면 그 말 충분히 할 수 있어. 박영희 씨. 말한 사람이 문제이지 그 말 들은 사람. 들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. 들은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어요. 들은 사람이 이재명 야당 대표입니다.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얘기를 지적을 해야 되는 것. 그 책임이 있죠. 도대체 이 사람은 독재 시대도 아니고 독재를 했죠. 문재인 정부 때.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들의 통화기록을 터뜨려가지고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모욕을 주고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자가 앞장서지 않았어요.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?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?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. 조선을 보는 건데 이걸 제목으로 달지 않았어요. 그냥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. 뭐가 찔리는 모양이죠? 이 중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말이 너무 많아. 안 쓸 수는 없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다 이렇게 쓰는데 한바닥씩. 조선을 안 쓸 수는 없죠. 그런데 언론장악에서 사전기관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90% 지지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. 그래서 지지율이 낮다. 이 사람은 돌한 사람 아니에요. 그래서 내 지지율이 낮은 거다. 내 90%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래서 내 지지율이 20%대.